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처음 뵙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뵐 생각에 참 많이 설레었는데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단지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주신 은혜를 저 또한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김첨지라는 인력거꾼의 하루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간추리자면 김첨지라는 인력거꾼에게는 병이 걸려서 몸져 누워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첨지는 며칠 동안이나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장사도 잘 안되고 하던 차에 그 운수 좋은 바로 그날에 그가 엄청난 행운을 맞이하게 되죠. 첫 손님에게 30전, 둘째 손님에게 50전을 받습니다. 그는 이 80전의 돈을 들고 정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달포째 기침으로 콜록거린 아내가요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가 떠올라서 이제 내가 이 80전이면 아내에게 설렁탕도 사주겠구나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이 두근두근 뛰며 눈물을 흘린 만큼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행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놀랍게도요. 그 어린 학생을 태워다 주고 1원 50전의 돈을 받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드릴 때는 앉아계신 어르신들 중에 1원 50전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았는데 이 자리에는 조금 없으신 것 같긴 한데요. 전 잘 몰라서요. 그런데 어쨌든 큰 돈인 것 같습니다. 1원 50전을 번 사람이 또 한 차례의 돈을 벌기까지 엄청난 행운을 맞이한 거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 거나하게 술도 한 잔 걸치고 아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설렁탕까지 가지고 돌아온 그의 집 앞에 서서 그는 무언가 이상하고 다른 점을 느끼게 됩니다. 집을 갔더니 비어있는 집에 마치 비어있는 집 같고 거기다 고요하고요. 더군다나 어린애의 빈젓 빠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어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첨지의 마지막 대사 때문에 사실 이 소설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여러분 이 소설의 제목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김첨지는 정말 살아온 인생 중에 어찌 보면 가장 행운의 하루를 맞이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그를 맞이하는 건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아내의 모습이죠. 이 놀라운, 정말 찾아오기 어려울 만한 행운과 죽어있는 아내의 모습이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역전이 일어났는가를 이 작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 이만큼의 인생의 큰 역전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스쳐 지나온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행운이 너무나 난이 처음에 신이 났었는데요. 신기하게도 행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이 난 마음이 불안함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이 계속되니까 이게 괜찮나? 이런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죠. 그의 두려워지는 마음을 아주 잘 묘사하는 소설의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불행이 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셋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 다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김첨진은 집에 무슨 일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저 마음에 큰 불안감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요. 왜 그런가 하니? 그에게 이미 인생에 찾아올 만한 행운이 다 찾아온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왠지 불행의 문턱을 향해 건너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다리를 누가 좀 잡아달라고 내가 이대로 계속 가면 불행을 맞을 것 같은데 나를 좀 멈춰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절묘하냐면 인생의 불확실함을 맞이한 한 사람이 불확실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반드시 경험하게 된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가 사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찾아올 것을 예측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요 내가 올해는 한 기쁜 일이 세 번쯤 올 것 같고 올해 내가 한번 불행한 일 두 번쯤 올 것 같다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한 3월쯤에는 내가 기쁜 일을 맞을 것 같고 한 5월쯤에는 한번 꺾일 것 같고 7월쯤에는 다시 솟아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인생의 굴곡 그래프를 미리 그려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사실 아무도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표현을 했지만요. 우리 삶에 정말로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김첨지 또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오니 불안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불행이 또 함께 찾아올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 삶에 이 무언가가 찾아올 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비단 이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대하면서요. 저마다의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막 뭔가 돌멩이에 발이라도 걸릴라 치면 오늘 일진이 안 좋나?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능을 보면 강호동을 좋아하진 않는데 강호동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주 나오는 예능을 보게 되는데 그 연예인 참 신기한 것이요. 중국이나 이런 외국에 가서 뭔가 예능을 벌이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사람이요. 뭔가 기묘한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옷도 벗고요. 그 곳에 막 와서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기 삶에 찾아오는 행복과 불행을요. 기운이라고 하는 요소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요. 좋은 기운을 가까이 많이 하면 내 삶에 행복한 일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고 뭔가 부정한 것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요. 삶에 찾아오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일들과 삶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는 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또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행복과 불행 모든 것도 우연하게 찾아오는 것 아니고 때로 불행 때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따라 그분의 일하심 속에 우리 삶에 찾아온 우린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드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뒤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지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일을 성취하시는 그리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부르지즘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부르지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할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품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함께 10편, 88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편, 88편 말씀은요 흔히 성경에 있는 혹은 그리고 10편에 있는 말씀 중에도 가장 어두침침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절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중에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의 간절한 고백들입니다.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먼저 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지짐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시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시인은요 지금 다만 나의 기도를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울부짖고 있는 그 울부짖음을 제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도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기도에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다만 제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앞에 그의 기도가 닿게만 해달라고요 더 나아가서요 그가 흐느끼며 우는 그 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귀를 좀 기울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막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놓여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어찌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이후에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조금 더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하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영혼을 버리신 것과 같은 심경이 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시인에게서 이렇게 가리고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낯빛을 들어 숨기고 계신 것처럼 그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 시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줄기의 위로도 희망도 없는 시 왜냐하면 끝에 이르기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반전도 없이 이 절망이 이어지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독과 고통의 수수께끼에 쌓인 시 가장 어두 침침한 시편 이렇게 시편 88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요 이 시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는 성경에서 이 장을 찢어버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요 당연한 것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당연하지 않은 우리인데도요 정말 이 시인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읽은 2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즉 사실상 우리의 모든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이르며 모든 부르지짐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르게 해주시고 제발 기도에 귀 좀 기울여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 아니고 모든 우리의 부르지짐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것 아님을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본질적인 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존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단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달리 표현해 보자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가 당신 앞에 이르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제발 제 이 울부짖음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요.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애원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 시인의 깊은 마음을 통감해야만 하나님에게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극률로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값어치를 놓쳐버리고요 마치 모든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주의 극률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 마음보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들여다보며 내 안에는 과연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함께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을 신방하면서요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나 다 잘되고 참 행복합니다. 제 삶을 보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도와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잘되고 있구나 당신을 보니 참 마음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형제 그러면은 요즘에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통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요. 상황과 정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요즘의 삶 속에 하나님 내게 큰 만족 주시고 계셔서요 혹시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 향한 간절함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존재의 모든 마음은요. 모든 믿음은요. 간절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홀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신이 고백합니다. 현재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수홀에 가까이 왔다고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현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가면 더 나아가서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이 그래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상태임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가보면요. 더 나아가서 더 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묘사하기를요. 그가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들과 다르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비참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는 시인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비참한 심경 중에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하며 아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바로 뒤에 있는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이 감히 고백하기를요. 지금 그가 이 절망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절망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노로 그를 짓누르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10편의 말씀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재해석해보자면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둠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노를 바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괴로움 중에 있고 사형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제발 저의 울부짖음에 귀라도 기울여주시고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시인은 지금 그를 절망 가운데 빠트린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편을 들여다보면서요. 떠오른 또 한 가지 10편에 다른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10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시인이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에게서 멀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오늘 이 10편 속의 시인도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를 바라셔서 제가 이 괴로움 중에 있지만 제가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발 저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저의 기도가 주 앞에 다다르게 해 주십시오. 어찌 되었든 간에 저를 하나님에게서 멀게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지만요. 이 또한 주께서 주신 시간이라면 다만 제가 이 시간 속에서 주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직 주만 붙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요. 사실 앞서 제가 나누었던 그 운수 좋은 날에 김첨지가 맞이했던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는 불행이 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셋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구 구해다구 하는 듯 하였다. 그의 삶에 도무지 알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고요. 그 행운 때문에 그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행운에서 발자국을 조금만 옮기면 불행 한가운데로 들어갈 것만 같은데 제발 내 다리를 잡아달라구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으나 제가 죽게 구할 것은 이 죽어가는 심경 중에도 당신께 제 기도가 다다르는 것밖에 없다라구요. 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에게만 내 기도가 들려지길 원하고 나를 제발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은요 내게 왜 불행이오나 내게 왜 행복이오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마다 불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함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이 와도 행복이 와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인과 같은 분명한 간절함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게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니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아뢰일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시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가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앞에 있는 1절의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오직 이 하나의 긍정 내 구원의 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불을 지졌다라고요. 그가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음에도 그에게 절대로 놓아지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자 소망이 무엇인가? 내 주님, 내 소망이라는 확신입니다. 내 주님, 내 구원이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절망이 주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분명한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요.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확신과 간절함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1절에 시인의 고백을 바라보면서요. 떠오른 다른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욕기 말씀입니다. 욕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없고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가 최근에 요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요. 그는 하나님 앞에 1장 1절에 묘사하기를 참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묘사되고 있고요. 그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이 욕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중에 극심한 고통을 맞이했던 욕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요. 2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그에게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는 믿음. 내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 주님 살아계시니 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소망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까? 정말 극심한 절망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 절망이 내 마음을 옥죄고요. 그 절망이 나를 고통 중에 몰아넣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소망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정황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고 때를 따라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고 마땅히 주 앞에 회복해야 될 간절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오늘 시인과 같이 굳건하게 확신하여서 날마다 주를 찾고 날마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날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마땅히 주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가르쳐 주시기를요 다른 이야기를 통해 교훈하실 때 그 교훈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보면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 교훈하시기를요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존재가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그러하기에 주야로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록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시인의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절대 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시인의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줄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하나도 설 수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마땅히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찾고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입어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의 극률과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